안녕 뭔 소리야? 이름 불러주시면서 달래주시면 돼요 애기들 목은 자주 시키세요? 아니요,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거의 7년 동안 목욕을 안 했고 나머지 애들 목욕 안 했고 털이 있는 애들은 목욕 안 해도 돼서 털 때문에 이거 이렇게 깎이고 피부 문제 안 생겨요? 네? 털 깎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오죽 씻기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? 피부가 습하고 그러면 피부병이 잘 생기게 씹거든요 오히려 건조하게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오죽 씻기고 오죽 씻기고 오죽 씻기고 오죽 씻기고 괜찮아요 여기 손이 막걸리기가 못됐어요 바라의 먹방 미니리머 다가가 왔어요 다가가 왔어요 모니리머 오AY 괜찮은데? 잡아줘 안이나 있네? 안 남았어 이제 맛있어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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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주세요 자, 다 놓으세요. 자,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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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생겼다. 얘가 제일 순하죠? 응. 딱 봐도 엄청 순하게 생겼어. 다 했어. 저희 집 원치킨은 깡패거든요. 제일 귀엽게 생겼는데 제일 못됐어요. 괜히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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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ng실해. mercy возм UI 요ры öte messages 수고하셨습니다. 과자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가 가 가 가 Él 가